네, 신용카드 빚이 평균 얼마쯤 됩니까? 4명 중에 1명은 카드빚이 만달러가 넘는다고 답했습니다. 5개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도 12%나 됐습니다. 이사명 기자입니다. 신용카드 사용자 4명 가운데 1명은 카드빚이 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US 뉴스 앤 월스트리트 설문조사에서 카드부채가 만달러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4%로 집계됐습니다. 신용카드 사용 뒤 1개월 후 빚을 갚는다는 응답자는 37%로 조사됐습니다. 응답자 5명 가운데 1명은 카드 채무 상태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일부 젊은 층들은 미니멈 페이먼 하다가 빚이 눈덩이 같이 불어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재정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연이자가 큰 빚부터 정리하고 밸런스 트랜스퍼 등을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. SBS 이사명입니다.